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랑워랑TV 김성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진짜 추워졌죠? 아, 맞아요. 맞아요. 날씨가 첫눈 또 내렸고 이미 한라산에는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중년 정도 되면 겨울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또 겨울 되면 내복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복이 잘 있는지 소매 상태 이런 데도 좀 봐보고 제주도에서는 옛날에 그걸 빠지라고 했습니다. 빠지요? 네, 네. 빠지. 그냥 빠지, 빠지. 그래요? 5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지, 귀엽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빠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뜻하게 말 그대로 월동 준비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럼 워랑워랑TV 첫 순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네, 제가 또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쾌한 시간이죠. 우리 동네 말장시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수다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또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또 바다에 관련된 얘기들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오랜만에 바다에 나왕 안지난 오장이 쉬운 농담 영병구 삼촌. 아이고 좋다. 우리가 바다에 영병구 삼촌을 씻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참고 중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또 발표 같다. 아 이 저 갯 녹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아 해서 내가 이 바닥 내려놓으라고. 우리 중에 제일 공부를 하영해야 될 형찬이는 갯 녹음이 뭔지 아나? 영어로 갯 하게 되면은 이게 뭘 죽다. 녹음은 이제 뭐 바다소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아 요즘 그 말하는 그 ASMR 그건가 바다소리 그거 아니면 바다에서 노래 영행 만드는 거네 요새 참 기발러긴 기발러다. 참가창의적인 아이긴 헛나이라예. 아이고 개나저나 이놈은 갯 녹음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우다. 아이고 형찬아. 이 갯 녹음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 백화현상이래는 들어봤으냐. 백화현상은 들어봤어. 백화현상이면은 뭔가 좀 허영하게 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고. 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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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게. 그 바닥에 해초들이 다 죽어버려 바닥에 돌들이 시멘트 덮인 것처럼 허영하게 되는 걸 백화현상 또는 갯 녹음이라도 한다게. 그 쉽게 생각하면 이 바닥이 사막 초록 해양하게 대분된 생각하면 이해가고 쉬울 거야. 야 이거 바닥에 해초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걸 먹엉사는 아이들 있기에 소라, 전복, 해삼 물고기들도 다 어서 저보는 거 아닐까. 개나 개나. 이거 큰일이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 맞습니까. 심각한 게 어느 정도냐 말이에요. 제주도에 그 97개 그 해안마을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전부 다 다. 전부 다 못 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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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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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이 또 이 단계가 어느 정도냐.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의 병으로 암으로 치면 말기와 같은 상황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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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소를 쓸 수 없다. 이런 소화까지 와본다 이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그 자락인가. 자 여기서 퀴즈. 갯 녹음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해양 생물은 뭘까요. 전례 정답. 사람, 인간. 제일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동안 학교에 갖다 준 그 수업료를 다 이걸 받아와 심지어 켜면은. 그저 해양 생물이냐 하잖아. 인간이 그럼 해양 생물이냐. 아이고 진짜로. 해양 생물이 아니잖아 이게. 뭐 다닐 거야.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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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게. 성게 맛수다. 그렇지. 아이고 우리 맹우상추는 모르는 것이어서. 이 성게가 해초루를 막 잡아먹어보는 뒤. 그렇지. 제주 바닥에는 그냥 천적이 잘 어쭈게. 가시가 뾰족하게 난 이 성게를 누게가 이 아이를 잡아먹고 가. 하겠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번식해볼면 갯녹음이 막 심각해지는디. 제주 해녀들이 이 성게를 그동안 적당히 잡아주면 한 바다 생태계가 유지가 된 거라. 미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오개오개. 이 저 갯녹음 현상의 그 원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이야. 네. 아이고 개미 또 무슨 우리 설문데 할망모냥으로 더 이상으로 발 넓은 우리 삼촌이 오늘은 또 누게 형 졌나 연결해 신고. 막 이게 기대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 오늘은 누게. 누게 과오는 또 조금 믿는 거지. 오늘은 연장생이요. 입에 일과일이 조치가 되는 거구나. 다 계속 웃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이제 너네가 너무 알아보면 재미가 왔다 이제 재미가 왔어. 자 우리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녹색연합의 신수연 혜영 생태팀장. 아이고. 아 연결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그 저 젊은 나이에 벌써 그 팀장 되시니까 아주 승진을 빨리 한 모양입니다. 네네. 축하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네. 아 그리고 저 사람이 잘 웃지 않아 이게. 목소리가 목소리가구나. 잘 웃으면 이게 일이 잘 풀려. 맞아. 물어봅시다. 이제 그동안 그 본격적인 조사가 그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조사는 그러면 뭐 좀 더 본격적인 조사할 수 있는 뭐 기술들이 많이 뭐 있어서 된 겁니까? 직접 발로 뛰으면서 기록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이 쫙 다 빠졌을 때 살이 물 때 물이 빠졌을 때 그 갯발들을 쭉 다니면서 200개의 지점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요파수단. 그걸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네네. 그걸 저 신발을 신고 했습니까? 맨발로 했습니까? 미끄러질까봐 신발은 신고 했습니다. 그렇지. 혹시 이거 또 참. 발이나 다차시카보다는 게 나이 손녀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말이요. 그리고 저 초분광 무슨 항공 촬영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촬영입니까 이게. 아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저 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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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으로 그 빛이 반사되는 걸 통해서 바다 지형이라든가 바다 물속이 얼마나 하얗게 갯덕 현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도 되고 있고 저희는 보완하는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 조사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점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이게 정말 심각한가요? 네. 그 물이 빠졌을 때 갯바위 조간대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2년 전에 해녀분들이 바위가 죽었다 바닥이 죽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 하고 직접 조사를 하게 됐는데 아 정말 심각했어요. 그 조사한 지점 전부 다 바위가 하얗게 덮여 있는 토시나 모자반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는 게 전체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통이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물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많이 따뜻해져서 수온이 올라가서 그렇다라는 게 주로 주된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오패수, 하수, 배출수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심각해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연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행정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들 말이야 바다 숲을 조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쓰레기라든가 배출수 오염 같은 걸 통제해야 되는데 그거는 손을 못 대고 인공으로 이렇게 소크리트 같은 걸 넣어서 인공 숲을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오패수나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사실은 실제로 이걸 수고하시고 실천하신 분들은 또 많이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걸 좀 바꾸려는 노력을 이제 도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다가도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선거라든가 내년에도 도지서 선거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정책 보호하는 정책들이 정말 급하다. 이게 자연스럽게 변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실 때 같이 이렇게 힘을 얹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맞다. 막 말 잘냄수다. 우리 도민들이 실천할 때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옛날에 제주 바다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끝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혹시 아니 우리. 또 혹시 결혼을 하셨는지요?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 손자가 있어가지고 손자도 있고 동네 이거 저. 맞으면 저. 따로 연락 없구나. 네 고맙습니다 삼촌. 심장 우리 열심히 행운해 빨리 저. 국장 대고 대표되고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분 그만하세요. 사랑해요 녹색연합. 사랑해요 녹색연합. 그건 해도 될 거라. 아 근데 명부 삼촌 확실히 조금 옛날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결혼 관련 질문 아 안돼 안돼. 아 그래요? 실례죠. 아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 그렇구나. 삼촌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내면서. 아이. 제가 삼촌한테 잘 전달할게요. 아 네네네. 어 전화 이거 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하신 거죠? 그냥 그냥 해봤어요. 확실히 좀 의심스럽긴 해요. 아무튼. 아까 뭐 물론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게 난개발도 많고 오패수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저 기후의 변화. 또 이 환경이 이제 파괴되면서 바다까지 지금 이게 다 오염이 된 상태인데. 이 저 생태 수용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이 그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 그 한계치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바다와 생태계를 잘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우리 동네 말장시 두 번째 시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참. 아이고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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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왔으면. 어어? 아이고 다 같이. 어디. 이거. 아이고 나 이거 저 장비들에 대기는 거 아니야. 진짜 있더라 이건 또. 나 저 대정에 아는 조캐가 만홍을 했디디 아 이 만홍이 다 병들엔들 다 두고감따라 난 지만홍아 진단을 해줍어오네 나가 이걸 처음 이 키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진단을 나가 탁 행와 세게 진단 양마랑 지금 말하고 지금 행동하는 거 보단 막걸리 하얀 먹어 본거 닮은디 삼촌 뭐 만홍밭이 강보면 뭐 뭐가 뭔지 알아집니깐 그게 아니고 진단 헌한 그 조캐가 아이고 삼촌 고맙수다 형이네 막걸리 혼자 주니깐 이거 안 먹으면 와지느냐 이거 먹으면 고시고 그건 자리수다만은 너는 안 먹으시다 겨우 나가 그 저 원래 막걸리하고 만홍을 고찌 먹으면 겨우 나가는 나가 그 저 고시적에는 말이요 이 만홍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홍을 나가 마다리로 두부아다리를 해내 일부러 나가 그 무인도에 들어간 100일 동안 만홍만 먹으면 나가 그래서 연구를 가졌어 그래서 만홍의 생태화 이게 환경이 어떻게 해야되고 병이 어디깐 내가 다 해서 연구를 해냈거든 아이고 치웠어 나 쓸모당 치워지까 겨우 삼촌 임신이 욱녀과 어? 겨우 남신은 원래 고민하신 뒤 그 100일 동안 만홍만 쭉쭉쭉 먹어보나 겨우 경행 사람 된 거나 겨우 아니 겨우 잘 먹은 모양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만홍 전문가 김명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연구했는데 그걸 다 먹은 것이고 내가 오늘 그리간 딱 강 보니까 정확히 병의 중 세 가지가 세 가지? 완전 지금 심각한 상황이 딱 왔다라 이 말 아 김민 그 세 가지 병의 중을 쫙쫙 말로 거느리면 어? 마늘로 거느려봐 그러면 나가 만홍 전문가로 오늘 딱 인정해 주구라 어? 어? 김필이가 아까 그 그 그 그 띄워봐 내가 탁 보여줘 그가 자 봐봐이 이 병이 뭐냐면 말이야 흑색 썩음균 액병 이게 첫 번째고 아이고 무섭다 이 병 이런데 어렵다 해충이 또 있어 이건 고자리파리 아이고 그리고 이 저 뿌리응예 이 세 가지가 심각한데 이 병의 중 때문에 지금 만홍잎이 다 몰라불고 만홍뿌리가 썩어불고 아예 녹아본지도 있어 아이고 그러나 이게 만홍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저 한두 농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주도 이 재배 그 저 만홍 재배 면적의 20%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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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잘하기나 이상하기나 이거 완전 재난 수준이야 재난 수준 이야 아이고 큰일 났죠 이거 또 이거 완전 만홍코로나 아니었구나 이거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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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 어떤 거 당 이용 병의 중심과 계좌부라 신고 이거 이 저 형찬이가 만홍코로나인 혜신데 이거 참 비유를 나가 참 잘 냈죠 이것도 백신만 있으시면 마차시껀디네 아니요 요즘 그 저 제주도에서 이 코로나가 잘 퍼지는 데가 어디냐 사우나 사우나 맨날 사우나 갔다 온 사람들 맞아 맞아 동선 확인 허세고 나오잖아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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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습한 곳 더운 곳 이런 환경에서 이 만홍 병의 중도 발생을 잘 합니다 아 자 봐봐이 지난 이 저 9월의 날씨가 어떠겠나 이 만홍은 9월에 심지어 아니냐 맞아 맞아 9월 날씨를 잘 봐세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9월에 올해 그 10월 중순까지 반팔 입어놨주게 맞아 맞아 9월에는 뭐 여름처럼 막 덥고 막 비도 하염 왔을게 맞아 맞아 아 이런 날씨가 만홍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지는 나 이거 야운을 알았어요 이 저 파종하고 이게 올라올 때 상태가 제일 중요하지 이게 어릴 때 상태가 아주 중요한데 말이야 그 더운데 말이야 우리가 파종을 하면 일부러 그 저 비닐 있잖아요 하얀 비닐으로 고망도 올라진 거 멀칭을 하잖아 얘기해 얘기해 그걸 평상시 같은 거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더운 때나 보니까 아 더 더웠어 멀칭 속의 온도가 막 50도 60도로 막 올라가 더 더워보라 더 더워보라 그러면 뿌리가 이 열에 녹아 불고 또 비가 막 와놓으니까 습하니까 병해충이 쫙 던져버린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러나가 딱 진단을 딱 해오고 아이고 아이고 삼촌 말 들어 나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 이해하기가 쉽쓰다 그러나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더워질 것 할머니 그러면 만홍 파종 오는 시기도 그거에 맞게 고민을 해야 돼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가 이 추럭한 나이가 이걸 박살해야 되는데 혼마디 하면 두 마디를 착착하는 거야 개다 그게 맞다 이제는 무조건 이걸 9월에 심으시는 평생 9월에 심을 것이 아니라 맞아 이제는 이 기후가 바뀌어버렸잖아 이게 아열대 기후로 자꾸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기후를 생각하면서 파종도 해야 되고 그 비닐을 멀칭 거 매달 하니까 그냥 해야 된다 것이 아니라 이 시기도 멀칭 시기도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하오리 제주도 농민들이 말이야 다 열심히 일닙주만은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이 관행영농이라고 해서 아이고 저희의 김명부가 하중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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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경혜적이야 옛날에 아니 해놨대로만 자꾸 해놔 그러면 농업기술원이라는 데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걸 알려주면 그걸 따라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잖아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걸 물어보는 걸 또 막 자존심 상황에서 한단 말이야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기억하지 마라 자꾸 물어보고 기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으면 속에 그러나 우리 농법도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유 삼촌 삼촌 곧 눈말이 다 맞는 소리 우담하느냐 당장에 이 피해 입어가지고 속상한 농가들은 우리가 어떤 도와줘야 해야 할지 고민을 먼저 해보는 게 맞는 거다 함수당에 맞다 그리고 형찬아 어떤 이 만홍 농가들을 이해해가지고 도해에서나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게 그런 거 이신지 여신지 어떤 검색을 한번 해보라 나도 우리 저기 삼촌 내 만홍이 이 2번에게 만평이나 심으신다 검색 한번 해보라 검색해보라 잠깐만 전화기 오늘따라 저기다 놨는데 깜빡했네 나같은 난 점염시 똥 모른다 얼굴이 새파랑이 전화지 전화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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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스라엘 찾아수다 어 찾아다 네 이거 긴급하게 대책을 예 마련 중인 거 남수다 뭐 우선 나온 대책은 1헥타르 걔나 뭐 3,000평에 농약값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단 말씀 아이고 그건 너무 좁다 네 그것도 올해 만홍으로 얼마나 재배하쿠다 영 신고를 한 그 경작 신고제 농가에 한에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 걔도 조가도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뭐 지원금이라도 받아야지 맞음 아 거기서 맞지 마는게 12월까지 뭐 경작 신고를 하면 뭐 대상이 될 수 있단 하니까 뭐 주변에 그 만홍 피해 입은신데 뭐 경작 신고 안 한 농가들 이거 있으면 빨리 빨리 알려줘 나도 알려줘 두 분 빨리 알려주십시오 나도 우리 3천 신도 알려줘 결국 이 저 이럴 때 또 보상해주는 그 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 않니 네 들었으다니 이럴 때 요새 그런다 보험에 미리 미리 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은 생입니다 감사 뭐 태풍이나 이런 거 좀 보장되는 거 닮은데 뭐 병해충 피해는 잘 보상이 안 된단 말씀 보상금 산정할 때 잘도 까다로운 모양이라 이게 오죽하면 그 안덕농협 내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딱 하나를 내줘다 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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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자 이름만 보험이고 계란 이거 또 다 먹기가 이거 쉽지 않으니까 왜 농민들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자 저 계란 이 이놈의 저 만홍은 키울 때 되면 태풍 화물고 잘못하면 또 병해충 권량 다 죽어불고 아니요 수확할 땐 말이여 논목 구해내기자 밭디서 막 썩어 나가고 계란이 골치가 아파 그것도 무슨 뭐 병해충 권량 때문에 아까 네 말대로 보험 들어놔도 도움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자 앞으로는 그 제주도에서 만홍 농사들 다 자취하불고 그냥 중독산 사당 먹어야 이게 죽을 때까지 달게 이 새끼라 이 새끼라 이 새끼라 이 새끼라 그 저 헛글라 나 다 치와불고 다 치와불고 맵 마른 척으로 생각하지 곶는거 보다 막거리는 하영먹은 온생인게 보나게 그거를 100일동안 그 만홍만 먹어 연구하는 사람 입에서 그거 나올 말일거야 걔도 만홍어밀 우리 제주도 안입과 걔도 만홍어밀 우리 제주도 안입과 제주도 만홍이 전국적으로 걔도 안아주고 특히 그 대정이나 저 저기 안덕 쪽에서는 그걸로 아이들 다 키우고 집사내고 이제 와 그래 다 치와불면 꼬등먹으면 살고 말이 그렇다 이 말이야 말이 섭쌍하니까 거기에도 곶는거 아니오다 맞는 말이오다 그동안 우리 제주가 만홍 농사로의 축제 쓴 노하우가 아깝지않고 지금은 평해충이다 뭐다 막 어려워도 다같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나면 그게 제주 만홍이 경쟁력이 되는거 아니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잊지않고 한게 아이고 손님 말잘냄수다 아주 오늘 아주 과총룡우배 고로 아주 선생 중독에 와가지고 돌아갑니다 쿵짝이 잘맞아 쿵짝이 잘맞아 쿵짝이 잘맞아 아이고 쟤가 그저 고껀들없어게 주 선생님을 나가 몰라뱅은 애청 경솔런 소리를 해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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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술도 하영복은 쟁여 아이고 대차키 또 대차키 야 출마가 좀 해지마라 자자자 아이고 내가 선생으로 모실거래 매올리나 매올리나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잘맞아 아니 매는 매는 아니 잘맞아 빨리 가면 자기마씨 야 매올리나 야 매올리나 매올리나 자기마씨 기승전 우당상상 잘 만나보았습니다 아 마늘에 대한 문제 우리 연초에도 이 얘기를 나눴었었거든요 그때는 마늘의 가격 그리고 인력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병해충까지 확산된다고 하니까 마늘농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일련농사가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될 때인데 이게 다 병들었으니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좀 적절한 보상과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마늘농가에서도 예전대로 해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기술 또 기후가 바뀌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영농을 또 새로 해보는 것도 저는 이런 병충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예요 그렇습니다 성우님 고교학점제라고 혹시 아세요? 고교학점제? 제가 학교든 지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고등학생이 몇 년 전이죠? 실례지만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저랑 비슷한가요? 아니 근데 학점 뭐 이런 것들 보통 대학교 갔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 고등학교에도 그게 있나요? 맞아요 고교와 학점이 두 개가 만나니까 좀 어딘가 어색하기는 한데 이게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아직까지는 그 대상이고 뭐 일부 학교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는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다닐 새로운 학교잖아요 고교학점제 앞으로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제대로 이 학점제가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1회와 2회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 고교학점제 넌 누구니 입니다 넌 누구니 고교학점제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단계적 이행이니 부분 도입이니 전면 도입이니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아직은 생소한 고교학점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고교학점제는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학생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인 거죠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된 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교학점제 수업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대전고는 2018년 제주 최초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됐는데요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과목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기초촬영, 논리학, 인공지능 기초와 같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반영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후인 현재는 91개 과목이 개설되어서 2배 정도의 과목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9등급까지 등급 산출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 산출 없이 A, B, C 내신 성취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패스의 P로 처리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학생들과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수업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낀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든 이유는 저희 대전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고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는데 학점제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 대전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그걸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그룹별로 나누어 열띤 토론이 한창이죠 2학년 16명이 참여하는 논리학 수업인데요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이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쌤 안녕하세요 오늘 논리학 수업 들어봤는데 일반 수업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요? 저희 논리학은 살면서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글들을 읽게 될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의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글을 자신만의 관점을 담아서 찾아서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정해준 과목으로 수업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 건데 이전 수업과 어떤 점이 고교학점제가 다른가요? 지정 과목이었을 때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학교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라서 오히려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 참여율이 높아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필수 수업, 정보과학 시간인데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에 맞춰 개설된 수업입니다 정보과학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듣게 된 거예요? 요즘 사회가 정보화 시대가 노래하면서 요즘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사회에 많이 접목되겠다 해서 그래도 문과여도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잘 듣게 됐어요 배워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나 아니면 새로 느끼는 점이 뭐가 있을까? 솔직히 문과라서 데이터 통계 내고 데이터 코드 짜고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드를 세웠을 때 좀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좀 벽이 있어도 넘으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습득해 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계속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이 바리스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정보만의 특별한 진로 과목인 바리스타 수업 커피에 관심 있거나 바리스타를 체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개설됐는데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과 함께 진행돼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은 어때? 이게 생각보다 볼 때보다 어렵고 많이 힘들어 그러면 아까 만든 커피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 마셔봐 맛있어 바리스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네 수업은 처음에는 다들 뭐 이렇게 좀 소심하고 또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동쪽으로 이질감 느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찍 와서 애들이 연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고 또 실제 수업할 때 집중력이 높아서 오히려 학생들이 여기 더 하고 싶다 내년에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논리학, 정보과학, 바리스타 수업과 같은 독특한 수업을 직접 청간해봤는데요 자신이 진로에 맞게 설계한 수업을 자신이 직접 수강해서 듣는 이러한 모습이 고교학점제의 찐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한 학생의 선택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고교학점제 학교 간 공동교육이나 대학 전문기관 연계 교육으로 문제 해결 한 줄씩 번역하는 걸 이터프리트 한꺼번에 번역하는 걸 컴파일러 번역하는 방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창을 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뤄봤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런 함수가 아니고 스스로 함수를 한번 계속 정의해보고 만들어볼 거예요 정보과 공동교육 수업이 한창인 이곳 수업 수준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밀착해 수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공동수업으로 진행을 한다 해서 그래서 일단 제 진로랑 연관될 수 있는 과목이 과목을 따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대학교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IT 관련 진학을 희망하는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수강하고 있는 정보과학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정보과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과 역량인 협력적 문제결력과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을 충실히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받는데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군이 이쪽이 아니에요 과학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직업을 성공해서 그 직업으로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활기찬 이곳 학생들이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다르지만 체육 전공이나 소방관, 경찰 등을 꿈꾸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경기 체력 반인데 그 체력 요소들 중에 근력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토대로 해서 측정까지 하는 수업입니다 일요일 사실 저도 힘들고 아침이고 한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가 배우고 싶은 반이고 그래서 확실히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요 자기 체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어떤 체력 요소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진학을 위해서 실기 평가하는 그 기준을 토대로 평가 계획을 세웠고 학생들이 저학년이다 보니까 실제 최대 입시 진학의 3등급 정도의 그런 기준을 우리 학생들에게 1등급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육학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아무래도 교육학이지만 체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업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 일요일에 그걸 한다고 하셔서 너가 그거 잘 나갈 수 있겠냐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계속 잘 나가는 거 보고 힘나라고 말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혼자 운동하기 힘들 때 자세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오면 자세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사교감도 기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일단 통합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도구육청 그 기반 하에 이제 그 환경 기반 하에 이거를 이제 부축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부축함에 있어서 보안이나 최신의 반응형 이런 쪽에 이제 좀 기술들을 접목하는 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2025년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제주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과 인력 확보, 공간 조성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서 우선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의 경계를 확장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올해 2학기 35과목으로 확대하는 등 희망과목 선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보과학,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스튜디오실, 가변형 교실 등 학점제용 공간 조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미래형 교육 제주형 고교학점제 학교가 학생에게 맞추는 행복한 교육을 고교학점제가 열어갑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런 또 좋은 제도가 이제 나와서 좀 안타깝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왔다면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확실히 알고 또 원하는 과목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편을 봤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좀 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시트콤 형식으로 또 만든 게 있다고요 네 함께 보시죠 아 역시 경제는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이게 매일매일 바뀌니까 배워할 게 너무 많아 학교에서 이런 걸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14살 현대 자산 약 6천만 원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16살 중학교 졸업 때 1억이 목표였는데 내가 이제 다음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국영수 위주로만 배운다면 나의 경제 감각은 어떻게 되는 걸지 아 큰일이네 큰일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스스로 선택하는 수업 고교학점제로 학교 교육이 확 달라집니다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성진이는 코딩을 배웠고 관심사가 많은 민수는 다양한 공동교육 과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에게 맞추다 나에게 맞추다 이거 말이 안 돼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니 바로 이거야 고등학교 다닐이면 하겠는걸 우와 현존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 IT 최고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을 뛰어넘을 융복학적 미래인재 고완준 나에게 딱 맞는 고등학교 생활이기는걸 너무 행복해 과목들아 들어와 들어와 내가 다 들어주마 난 융복학적 미래인재가 될 몸이니까 자 교양은 뭐지? 음식조리 기초촬영 이것도 한번 해보고 중국어도 조금 해봐야 될 것 에잇 이것도 안되잖아 야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혀도 된다고? 아 저거 저렇게 막하면 안될텐데 아무래도 안되겠어 쭈이를 소환해서 좀 알려줘야겠다 나와라 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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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어 여기가 어디지? 안녕 안녕 어 누구세요? 안녕 쭈아 나야 나 나는 고교학점제의 요정 인정이라고 해 인정? 어 인정 내가 쭈이가 아직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좀 알려주려고 널 불렀어 혹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니? 어 진짜요? 잠시만요 수첩도 꺼내고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그럼 예전같은 학교별 시간표는 없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렇지 이름부터 고교학점제잖아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직접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음 대학교처럼 나만의 시간표가 생긴다고 보면 돼 어 그럼 막 이렇게 여러가지 수업을 내 맘대로 다 들어도 되겠네요 제가 한국사가 좀 약하니까 한국사는 잘 가라 에이 또 그거는 아니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은 다 있어 그게 바로 공통과목인데 뭐가 있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이 있단다 아 꼭 배워야 하는 게 있구나 그렇지 그럼 성적은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고 했잖아 공통과목은 기존에 그대로 석차등급제가 유지가 되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평가제로 운영이 되는 거야 성취평가제요? 성취평가제요? 성취평가제는 처음 듣는데 그것도 혹시 성적을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그래 성취평가제란 뭐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했는지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어느 정도 잘 성취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성취평 과제를 하게 되면 같은 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과제를 해나간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지 역시 주식신동쥔이답게 높게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혹시 고교학점자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니? 일단 여기까지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자아 이제 수강신청을 한번 해볼까 자아 그래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V열 수업도 듣고 그리고 예술적 수양도 쌓아야 하니까 인터넷 창에서 고교학점제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수강신청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학생별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교육과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은 그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그다음에 수강신청 메뉴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 번에 수강신청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2회에서 3회 정도 수강신청을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진학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 지정 과목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간에는 학급 학생들과 자기 교실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동해서 해당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저희가 우려했던 측면은 친구들 선택하는 과목을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자신의 경험, 진로진학을 고려해서 자기 맞춤형 과목을 선택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교 학점자 이모 아니라 여전히 이모 어디 계세요 안녕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녕하세요 쭈이 안녕 그래 우리 쭈이가 궁금한 게 또 생긴 모양이구나 네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혼자만의 자유를 위해서 수업이 개설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와우 역시 융복합적 미래 인재답게 아주 질문이 날카로운데 근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가능하면 원하는 과목을 최대한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변 학교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오 근데 이렇게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은 없어지는 건가요 에이 아까 뭐 들었어 공통과목은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공통과목을 내 반 친구들이랑 함께 듣는 거지 오 그럼 반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까지는 반이 뭐 1반 2반 3반 문과 2과 이런 식으로 나뉘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비슷한 진로와 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소그룹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면 훨씬 더 학교 생활이 재밌겠지 네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은요 당연히 계시지 근데 역할이 조금 바뀐다구나 할까 단순 생활 지도에서 이제는 진로 진학 상담자의 역할까지 맞게 되시는 거야 아 이제 진짜 제대로 잘 알 것 같아요 이제는 고등학교 생활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그래 준희 화이팅! 이렇게 고등학생이 된 나는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1, 2, 3 1, 2, 3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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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우리 신혜 시간 3번밖에 안 남았어 빨리 수업 들으러 가자 아 그래 가자 야 준희 형 형 형 3시간 뭐야? 3시간 뭐죠? 우리 여행지 여행지 여행지리? 악쌤! 수행평가는 좀 괜찮아? 우리 수행평가 완전 재밌지 뭔데? 우리 수행평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막 골라서 뭐 쓰는데 진짜 여행 가고 싶어지는 거 알아? 우와 여행지리 바뀌었네? 야 그러면은 담치형 경제인데 수업형 와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같이 여행지리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경제 수업은 재밌어 오케이 이거 뭐야? 야 뭐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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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그 뭐지? 채울 때 반티점이 이거 뭐지? 뭘로 하자? 어 축구도 어때? 축구도 별로 아 축구도 멋있어 아니야 아니야 오징어 게임은? 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면 그러면 참가자랑 감시자 나눠야 되지 않나? 아니다 광반해도 되겠다 나는 참가자 오케이 나는 참가자 456권 아 뭐야 나는 오일라 어 야 야 정쳤다 가자 가자 네 나중에 다섯방에 정리해 하이 아 내가 수행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 간다 바이바이 어? 누구냐? 위안심이냐? 아뇨씨 바랍스 어 아 쌤이 공방시간 좀 보자는데 공방시간에? 어 누가 아마 상담이네? 어 오케이 갑시다 ат 어어 아 우리 준이 이번에 입문학 토론회에서 상 받았던데 그거 막 준비 엄청나기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은 힘든 것보다는 재미가 더 있었고 아 근데 혹시 이거 때문에 부르신건가요? 아 그거 때문에 부른건 아니고 우리 준이 이번 학기 수업 잘 들었죠? 아 네 이번 학기 수행평가한 것도 선생님 평가한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다음 학기 수업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희 이제까지 수업 신청한 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진로와 관련돼서 선생님 상담하려고 불렀어요. 여기 있는 과목들은 준희가 자유롭게 신청하면 되는데 혹시 여기 말고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지 해서 불렀거든요. 아 제가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수업을 받고 싶은데 저희 학교는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학교에서 듣는 여기 있는 과목뿐이라서 우리 학교에서는 들을 수는 없는데 그 학교에서 듣는 거 말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아 고교 학점제의 한계는 어디까지란 말인가 이곳인가? 내가 프로그래밍 고급 과정을 배우게 될 곳이 오늘은 토요일인데 여기 제주대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조금 더 더 많이 특별한 수업이기 때문에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 기대라고 해야 되나 암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언어로 대화가 있죠. 어떤 언어? 한국어 그치 한국어 가끔 영어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싫지 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언어가 필요한지 아 이게 이게 컴퓨터가 나온다면요 아 너무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고교 학점제 덕분에 난 내가 듣고 싶었던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아 밑줄 차야돼 이거 너무 너무 사령스러운 문제야 진아 그만 공부해서 밥 먹어야지 어? 뭐야 공부가 이렇게나 재밌는 건 줄 몰랐어 이렇게나 재밌어가지고 내가 밥 먹을 시간까지 잊어버렸잖아 그럼 저는 밥 먹으러 이만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싶다면 지금 당장 수관 신청하러 가세요 고고고 네 잘 봤습니다 아 이것도 요정이 나와서 딱 설명해 주니까 네 쏙쏙 들어오죠 네 완전 쏙쏙 들어오습니다 연기도 완전 자연스럽거든요 여러분 또 뭐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최연식님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한 교실에서 주입식으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요즘 학생들처럼 저렇게 공부하느냐 하면 너무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연아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멋진 학교 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수능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고3 수험생들 네 부모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결과는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기다리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수고하셨다는 또 그런 감사의 인사를 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수험생뿐만이 아니고 수험생이 있는 집안 부모님 가족분들 다 이렇게 긴장하면서 여유 없이 보내셨을 텐데 이번 주말에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여유를 즐기시면서 좀 행복하게 시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많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